안녕하세요. 시기심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기심을 방치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얻는 것을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죠.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우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행합니다. 이유가 뭐죠?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못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왜 불만인 거예요? 이유는 시기심이거든요. 옆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말은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뭐예요? 시기심이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우를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갖게 됐습니다. 초대왕. 초대왕은 한 명인 거 아시죠? 첫 번째니까.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인왕. 이거 전부 다 원해요. 왜냐하면 신인왕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MVP 같은 건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신인왕은 신인이었을 때 한 번밖에 없잖아요. 초대왕.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특권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시킨다 그러니까 자격 없다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되죠. 조금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난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다가 악령에 쓰이게 되고 악령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죠. 악령에 쓰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겉이 무너지기 이전에 속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기른부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온에 들어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극심한 고난이 오히려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하고 속하고 반드시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올은 승승한 거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무너지고 있었고 다윗은 기른부음을 받아서 하라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지지만 극심한 고난 속에 더 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겉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게 골리안 물리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안 물리쳤습니다. 돌아올 때 여기 재미있는 게 사올왕을 환영했다고 그러는데 노래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더 많죠. 사올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산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10배구나. 그래서 그 말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면 의심거리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작은 걸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의심. 의심에서 시기심이 나온 거고 나중에 불안의 불길.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이놈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어느 정도 무섭냐 하면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그다음에 사올의 가문을 가족을 파멸시켰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평탄하게 잘 가다가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시기심 가득한 사람들은 무조건 요지인물입니다. 그건. 시기심은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충 나오는 사람들은 시기심 없어요. 시기심이 자기를 파멸시키고 공동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건 뭐냐 하면 시기심은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를 혼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명확한 주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적인지. 그래야지 제대로 전투를 할 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시기심은 적과 아군의 경계선을 허물어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총구를 만약에 친구에게 겨눈다 그러면 그 전쟁 하나 많아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마귀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기심 하나 딱 던져놓으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대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모르거든요. 친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가로운 주다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습니까? 예수님 제자잖아요. 겉으로 타이틀은 제자인데 실제로는 적이잖아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배신자. 배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한다 그러는 사람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충성한다는 사람은 파멸로 이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둠이 내리는 것과 똑같고 곰팡이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면 경쟁 모드로 가버리고 음해 모드로 갑니다. 자꾸 말 많아지고 누구 넘어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시기심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리고 자꾸 남 욕하잖아요. 그게 마귀입니다. 아주 마귀 새끼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는 잠재적인 곧 일어날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시기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죠.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요. 부자는 다른 부자를 시기하고 2등이 1등 시기하는 겁니다. 둘 다 공부 잘하는 애죠. 공부 못하는 애하고 잘하는 애하고 시기 안 해요.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지. 음악가와 음악가가 시기하는 겁니다. 살리에러와 모차르트가 시기하는 거지. 설교자와 설교자가 시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공격하는 건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은 공격 안 해요. 떨거지 같은 목사들이 목사를 공격하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강의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코스타라든지 이런 데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하면 나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동력자들인데 어떤 좀 이상한 분들은 시기심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표정 짓고 누구 잘하면 열등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저 겸손하고 저 훌륭하신 목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라고요. 누구나 사올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허비하는 거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동역자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게 뭐예요. 다 시기심이고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게 놀아나고 있는 것들이 바보들이죠. 그래서 시기심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그릇이 누구냐. 시기심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참 큰 그릇이에요. 모세가 지도자들, 장로들 70명을 세웁니다. 소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아놓으니까 그들에게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70명이. 모세 혼자 예언하다가 70명이 예언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해막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70명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70명이 모인 거죠. 그런데 모이라고 했는데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둘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하극상 같은 거죠. 그런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도 예언을 해요. 그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여우수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좀 서리 걷는가 봐요. 그들의 예언을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들을 말리소서. 민숙이 11장 29절 보니까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우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언하는 게 아니고 70명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영을 막 부어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순절에 이루어졌죠. 성령 충만해서 누구나가 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시기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론과 미리암 이 친구들이 시기심 때문에 도전했다가 문등병도 걸리고 난리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릇의 차이는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잘돼봐야 사울이에요. 잘돼봐야.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야. 내 인생의 가장 저주 아닙니까. 잘돼봐야 사울이라는 게.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될 문제고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밖 굶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금식하면서 내가 목숨 걸고 죽든지 살든지 하면서 이건 뿌리를 꺾어버려야 될 문제지 이건 만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가장 큰 잠재적인 위험은 충성하는 사람이 시기심이 있을 때 이건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수화가 그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시기심이 있어서 되겠어요. 나중에 극복을 하죠. 아마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여우수화 사회에 넘어가면 여우수화가 그다음부터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여우수화는 사실 거의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이성 패배 빼놓고는. 자기가 에브라임 집하거든요. 자기가 주도권 가지고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제일 험악한 땅 불모지를 선택합니다. 그게 딥나세라예요. 딥나세라. 여우수화 19장 50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했죠. 그들이 요구한 게 그거라고. 제일 험한 땅 요구했어요. 이거는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거죠. 더 좋은 땅 비교하면서 시기심 갖고 이럴 여지도 없죠. 거기에 성읍을 거주하고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여우수화가 묻힌 곳이 어디냐. 딥나세라입니다. 그래서 딥나세라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여우수화의 시기심과 경쟁의식이 죽고 희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우수화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딥나세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혔어요. 딥나세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우수화에게 있어서는 그게 십자가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도 나의 딥나세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우수화에게 딥나세라가 있었다 그러면 친구 갈렙이 있죠. 갈렙은 뭐 여우수화하고 시기심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이 출혈굽의 영웅인데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정탕꾼인 게 두 사람만. 그런데 여우수화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2인자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우수화에 대해서 시기심이 돼야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알잖아요. 또 가장 철옹성, 점령하기 힘든 땅이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은 달라고 그러잖아요. 헤브론. 여우수화의 딥나세라, 갈렙의 헤브론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시기심은 하찮은 감정이거든요. 하찮은 감정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시기심 같은 하찮은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찮은 거에 넘어가요. 하찮은 거에. 뭘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도 큰 슬럼프는 말도 안 해요. 엄청난 핍박이 온다거나 이렇게 충격받을 정도로 이게 마귀의 거대한 공격이다 이러면 되는데 하찮은 거예요. 말 한마디에 분위기 하나에 비가 오는가 보다 이러면서 하찮은 거는 하찮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른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사랑이 어른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사랑 안 하면 어른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거에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맞아요.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삐진다고 말하는 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찮은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초기에는 하찮은 거예요. 삐질 수도 있지만 하찮은 거는 하찮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찮은 건데 그거. 그래서 믿음은 하찮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하찮은 것을 하찮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대승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사울이요. 이 시기심. 자기는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던 거를 하찮게 여기고 대승적으로 나갔다 가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놈 거 괜찮네. 이 만만. 이런 장수 10명만 있으면 심반심반이네. 그렇죠? 만만인 사람이 10명 있으면 심반심반 아니에요. 곱하기로 계산하면 어기지만 그냥 그 장 만으로만 계산합시다. 만만. 그러면 심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네. 그러면 나는 본래세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프라테슨 강까지 있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까지도 다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왕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 능력인데 날개인데 날개를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적으로 생각하니 시기심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겠죠. 시기심이.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에 어떤 몰락한 정당 하나 있죠. 작년 가을 생각나십니까? 넥타이 담매고 잠바 입고 나왔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시죠. 이항구라고. 공천위원장 그러면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붙이고 그때부터 저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국민 눈에 얼마나 교만해 보였고 얼마나 시기심이 강해 보였고 그거 보시죠. 서로 같은 당내에서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콩가루 돼버리잖아요. 그때 얼마나 거대인지 아십니까? 그 정당이 3분의 2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헌선도 넘어서고 대단한 거였다. 그때는 야당이 질이 열매를 해서 힘도 없었고 우린 지금 1년 안에 벌써 보고 있잖아요. 시기심, 질투심 이게 얼마나 초토화시켜버리는지를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어디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대승적 자세로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변에서 어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쓸데없는 긴장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또 화를 내겠네. 시기심이 되겠네. 그래서 괜히 그 사람만 오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 위험인물이라니까요. 하찮은 일로 쓸데없이 긴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긴장을.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면 화평을 일으켜야지 쓸데없는 텐션. 긴장을 일으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집에서도 사춘기 아이나 못돼 먹는 아이 하나 들어오면 걔 들어오면 긴장하잖아요. 집안 분위기. 그게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긴장을 일으키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가면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그걸 명확히 붙으십시오. 다윗은 긴장을 다 풀어요. 복수할 권리가 있잖아요. 사오리하게 죽이려고 그럴 때. 그런데 죽일 찬스를 두 번이나 놓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모든 성도가 하찮은 거거든요. 시기심이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자존심이 하찮은 거거든요. 내 감정. 이게 다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건 귀중하게 여기고요. 믿음이 귀하잖아요. 믿음이. 예배가 귀하잖아요. 성교가 귀한 거를 그냥 극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찮은 거는 하찮게 여기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모임은 하찮은 걸 굉장히 가치를 준다고. 왜 그거 하찮은 것 같고 난리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을 하찮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시기심을 멀리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동력자가 누구인지 혼돈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쓰임 받을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다윗 되고 싶습니까? 사올 되고 싶습니까? 다윗 되고 싶죠? 질문 같지도 않죠? 다윗에게는 시기심이 없고요. 사올은 거의 똑같은 조건이에요. 시기심이 그를 망쳤고 집안을 망쳤고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찮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때마다 승리의 이면에는요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무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승리 이후에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승리 이후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승리를 주시기 위한 공격차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찮은 것들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 주실 걸 믿으시죠? 이제는 이 하찮은 것을 하찮게 이길 줄 아는 그래서 탄탄하게 승리의 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88장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이런 하찮은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